2년 전으로 돌아가서 4.15 총선에서 일어난 키막힌 일을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경태 동대문을 안규백 동대문갑 오기영 도봉을 모두가 더불음지담 후보로서 승리를 했습니다. 장경태 동대문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조작이 진행됐습니다. 바로 장경태 후보는 11.05% 이해운 후보는 마이너스 11.70%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총조작률은 22.70%입니다. 그냥 이 도표 하나만으로서 이 선거는 무효입니다. 2016년도 20대 총선의 서울평균값은 후보별로 2.8%였습니다. 2020년도 21대 4.15 총선 전국평균값은 25%였습니다. 양 후보의 조작을 다 합쳤을 때 공정선거인 경우에 각 후보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1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이거 한 장만으로 해서 그냥 동대문을의 장경태 후보의 당선은 그냥 무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 가지고 선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더 이상 이리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열셔번째입니다. 동대문굴 어른 사전투표자가 3만 6천명 당일 투표자가 6만 7천명 10만 명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로 나눠서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35.2% 당일 투표율은 64.8%입니다. 1번을 2번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일 투표에서는 105.2 이것은 무슨 뜻인 거 아니까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5.2표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민주당 후보가 167.8표를 얻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100표를 얻을 때 민주당 후보가 184.7% 나옵니다. 엄청난 객차를 보입니다.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 여기서 크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의 표를 민주당 후보에게 집어넣어 줬구나.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어른 동수가 6개입니다. 동에 속하는 모든 투표수 수를 다 합치게 되면 49개입니다. 49개 투표수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49대 제로입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이것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의 49성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 검정색 박스 안에 있는 이것만으로도 뭡니까? 부정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동대문구 어뢰 사전투표에 참가한 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몇 프로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49개의 투표소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의 곱하기 25%를 조작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25%가 아니고 21.75%를 조작했기 때문에 22.75%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게 49대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차투표 수를 계산하게 되면 8,567표가 나옵니다. 여기 기존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경태 후보가 5만 5천표를 얻고 이해운 후보가 4만 4천표를 얻어서 약 11만 표 차이로 장경태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작된 수치 교차표 수를 한쪽 장경태 후보는 빼주고 이해운 후보는 더해주게 되면 교정이 됩니다. 4만 6천표대 5만 2천표로 승부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만 추정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는 추정치가 아니고 확정된 겁니다. 이런 결과 이 두 가지 결과만 보더라도 부정승거라는 거죠. 그럼 이 결과는 뭐죠? 추정치기 때문에 좀 더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조작이 됐기 때문에 선거법은 절차법이고 절차상에서 하자가 있으면 다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 다음은 안규백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똑같이 조작을 했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동대문 갑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일이 크게 여기 동대문 을도 조작이 좀 심했습니다. 안규백 민주당 후보가 13.05%입니다. 차익값이. 미래통합당의 허용봉 후보가 마이너스 12.47%입니다. 두 개를 합산하기엔 총조작률은 27.17%입니다. 2020년도 21대 총선에서 전국의 조작값 평균은 25%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더 많이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그냥 슬라이드 한 장만 하더라도 바로 안규백 후보가 당선자로 확정된 동대문으로는 완전히 부정선거였다. 뭐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단 것은 확정된 겁니다. 이것은 중앙선거알리위원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확정됐기 때문이고 이것은 밑에는 추정치입니다. 여러분 14번입니다. 동대문 갑에 사전투표자 수는 4만 1천명 당일투표자는 5만 7천명입니다. 9만 9천명의 투표자가 참가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41.7%입니다. 여기서도 당일투표의 조작이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와 100표를 얻을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0.5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격차가 발생합니다.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사전투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64.8표를 얻었습니다. 우편투표로 불리는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203.2표를 얻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뭐죠. 이것은 조작선거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자료를 같이 분석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걸 보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갑은 동수가 8개입니다. 동에 속하는 모든 투표소가 52개가 됩니다.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은 투표소마다 사전투표일에 참여한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인수 내 승수의 27.17%를 조작한 겁니다. 따라서 모든 걸 조작했기 때문에 52군데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52대 제로로 승리한 것은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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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짝 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의 52성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로써 그냥 부정선거한 겁니다. 간단하게 해서 무슨 부정선거 의혹이 아니고 부정선거라는 짓을 저질렀 겁니다. 이것을 전국적인 차원에 저장한 겁니다. 여러분 밑에서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한 교차투표수로 교산하면 1만 470포입니다.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발표 결과 기존 5만 1,551표 대 4만 874표가 왜곡됐다 조작됐다 생각하고 교차투표수만큼 빼주고 더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중간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4만 1천 표 대 허용범 허가 5만 1천 표로 허용범 허가 승리한 겁니다. 승부가 바뀌는 겁니다. 물론 밑에는 추정치입니다. 그러나 위에 사실만 하더라도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얼마를 조작했냐. 교차투표수의 2배입니다. 추정치입니다. 약 2만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만큼 조작을 한 겁니다. 10만 1만 470표 곱하기 2. 이게 조작 총투표수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도봉을의 오기형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부정을 한 겁니다. 오기형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2.01%입니다.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공정성은 평균의 1에서 3% 이내에 머물려야 됩니다. 2016년은 전국 서울평균이 2.8%에 불과했습니다. 김선동 후보는 얼마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11.33%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공정성은 1에서 3% 이내에 머물려야 됩니다. 이렇게 큰 수치는 사전투표를 올려줬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올려주고 김선동은 사전투표를 내렸기 때문에 나오는 투표입니다. 총 조작률은 23.34%입니다. 서울평균이 25%이기 때문에 좀 적게 조작한 겁니다. 적게 조작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치가 좀 틀렸기 때문에 제가 좀 고쳤습니다. 우회는 도봉구 어뢰는 사전투표자 수가 3만 7천명 당일투표자가 6만 1천명 총 9만 8천명이 참가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38.2%였습니다. 여러분들이 96.7%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당일투표입니다. 김선동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6.7표를 얻었습니다. 당일투표에서. 김선동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이긴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그러나 여러분들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합니다. 김선동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관내 사전투표에서 오기영 후보는 151.9표를 얻었습니다. 김선동 후보는 175.9표를 얻은 겁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조작입니다. 조작. 엄청난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뭡니까. 그냥 선거가 부정인 거. 다음 이런 테이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을은 모두 7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의 동에는 4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소가 49개가 있었을 겁니다. 49개의 모든 투표소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의 총수의 몇 표를 이름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23.34표를 조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표소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49군데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 겁니다. 49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49대 제로가 나올 확률은 확률적으로 0.5. 1의 2분의 1의 49성입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건뼈지 달고 국회의사당을 할부하니까 이게 진짜 나라가 나라가 맞는지 이게 미친 나라인 거죠. 이게 도대체 상식으로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러면 좀 숫자가 난사반데 여기 보시면 이게 교차투표소입니다. 교차투표소. 교차투표소인데 교차투표소만큼 빼고 대해주기를 합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것이 오기영이 5만 1천 표를 얻었고 김선동이 4만 표를 얻었기 때문에 오기영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 교차투표가 사전투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게 가짜 숫자다. 진짜 숫자 한번 구해보자. 진짜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교차투표소를 오기영이 일부러 조작한 것을 빼주고 8664. 그다음 김선동이 대주고 플러스 8664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숫자가 얼마 나오냐. 오기영은 4만 2천 887표. 김선동은 4만 9천 538표. 오기영은 4만 2천 887표. 김선동은 4만 9천 538표. 승부가 바뀌는 겁니다. 7천 표 차이로 김선동 후보와 이기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나온 겁니다. 이렇게 조작질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훔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선거를 훔친 겁니다. 이렇게 권력을 도독질한 겁니다. 이렇게 권력을 도독질해 가지고 여러분 1년 만에 우연입법 80%를 민주당이 다 통과시키고 지금 금수환답법을 우리가 172석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통과시켜야겠다는 겁니다. 172석 중에 태반이 다 가짜입니다. 대한민국 1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은 뭡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뭐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준 거를 가지고 행사하라는 겁니다. 국민이 안 준 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 죄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죄를 어떻게 덮겠습니까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덮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짓을 어떻게 하고 덮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발표한 것 중에서 약간 착오가 있기 때문에 하나 여러분들 보시죠 이수진과 나경은이 어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정을 좀 여러분들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어제는 딴 것 다 망가 어제 이게 옳은 겁니다. 이게 교차투표자수고 어제 이게 좀 틀렸어요. 그러니까 교차투표소인 교차표수가 11,981표인데 이수진 후보에서는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수진 후보가 6만 1천표를 얻었고 나경은 후보가 5만 3천표를 얻었으니까 8천표 차이로 이수진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겼다. 그런데 이게 다 오염된 거 아닙니까 조작된 거 사전투표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작을 수정하자 조작을 보장하자 교차표수를 이수진한테 빼줍니다. 11,981표 빼주고 나경은한테 11,980표를 대줍니다. 그래서 수정된 게 뭐냐 이수진은 4만 9천 4백 16표 나경은은 6만 5천 9표가 나온 겁니다. 6만 5천 9표 6만 5편 7표는 6만 5천 7표가 나온 겁니다. 나경은이 이긴 겁니다. 몇 표 차로 이겼습니까 6천 표 차로 이긴 겁니다. 나경은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은이 이겼지 않습니까 당일투표에서 100표를 얻는데 이수진은 91.5표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는 나경은이 100표를 얻을 때 조작을 해가지고 얼마를 만들었습니까 158표를 만들어 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5표 투표는 나경은이 100표를 얻을 때 이수진 판사 출신은 몇 표를 얻었습니까 171표를 얻은 거 아닙니까 동작구에 모두 48개 여러분들 투표소가 있습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2분의 1의 48성이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모든 지역에서 2분의 1의 50성 2분의 1의 48성이 다 이길 수 있냐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뭡니까 이렇게 2분의 1의 49성 정도 확률로 모든 구역에서 도봉을 해서 또 다 더불어민주당 이길냐에 어떻게 동대문으로 해서 2분의 1의 52성으로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길냐에 이야기죠. 이게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미치도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동대문으로 해서는 2분의 1의 49성 정도의 확률로 모든 투표소에서 다 민주당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질을 하고 이렇게 선거를 훔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훔쳐가지고 권력을 훔쳐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72석이 뭐니 저니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웃음밖에 안 나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